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언제 어떤 내용이었고 왜 그러면 리오넬 메시는 굳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 페이크 뉴스다라고 이렇게 나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오넬 메시는 이적설이 도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워낙 잘하는 선수고 리오넬 메시가 요만큼을 움직여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니까 이적설이 계속 나돌아왔죠.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구단과의 어떤 갈등설 마비다라고도 옳죠.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최근에도 임금 삭감 문제 관련해서 구단과 조금 잘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구단과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이제 리오넬 메시가 만으로 32살입니다. 32살이고 연장 옵션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 기간 만료는 내년 6월이니까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나이도 있고 뭐 이런 거 놓고 보면 이제는 뭐 다른 팀으로 한번 이적하는 이래서 이제 이적설은 계속 나왔었던 거죠. 이적설은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어? 아닙니다. 메시가 원래 계속 있긴 했었지만 이번엔 완강히 딱 이거 부정을 하면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계속 뭐 바르셀로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종신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좀 못 뛴다 이런 뭐 못 뛸 거다 이런 게 있지만 그 류노메시의 플레이를 보면 류노메시는 그게 뭐 한 경기에서 막 10키로 막 이렇게 뛰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히트맥도 딱 보면 오른쪽과 중앙에서 딱 선택과 집중 뛰어야 할 때 딱 뛰고 조금 이제 힘을 좀 모을 때 모으고 해서 영리하게 딱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32살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류노메시가 못 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류노메시가 단단히 거짓뉴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나섰다 BBC 같은 데도 다 보도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세 가지에 대한 겁니다. 이거 페이크 뉴스다 거짓말 맨 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터밀란 그 이적설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좀 있었잖아요. 이 인터밀란 인테르 가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일단 류노메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밀란은 되게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보면 전 회장 그러니까 마시몬 모라티 전 회장이 어떤 이탈리아 매체 라이라고 있어요. 라이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적 예상액 그래가지고 한 2천억 정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진짜 진짜 간다고 하긴 뭐 저기 유벤투스에 그 친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두 선수가 붙으려고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억측과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그걸 일단 메시가 아닙니다. 저 인데라 안가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약간 발단 같은 게 모라티 전 회장의 어떤 라이 인터뷰가 막 인용되면서 이게 더 많이 불이 붙은 측면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어가서 전문을 좀 봤어요. 전문을 좀 봤더니 그게 그 이적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랬던 내용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이 모라티는 지금 현 회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회장이에요. 인텔의 전 회장이고 현재는 중국 자본 이잖아요. 중국이 인터너란을 딱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스티븐 장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회장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모라티는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 무슨 어떤 결정단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건제가 아니라서 인터뷰도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지금 메시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팬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터너란에 어떤 결정단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인터너란은 다른 사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저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구단에 있는 수뇌부들이라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은 싹 빠지고 그냥 인터너란이 메시 데려오면 좋지 데려올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만 들어가니까 확장 말이 났던 게 있죠. 메시가 이거 돼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메시가 부정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뉴 웰스 올드보이스라고 하는 팀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뉴 웰스 올드보이스는 이게 어디냐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 있는 지역팀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로사리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메시의 고향이에요. 메시가 태어난 데입니다. 그래서 메시가 여기서 뉴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2000년까지 뛰었는데 그러니까 만으로 한 13살 정도까지 뉴 웰스 올드보이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르사로나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던 거죠. 그 전에 뛰었던 그러니까 프로는 사실 메시가 그냥 바르사로나로 쭉 보냈는데 유소년을 보냈던 팀이 바로 뉴 웰스 올드보이스인데 이리로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적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이적설 인테르 뉴 웰스 올드보이스 이렇게 두 팀에 대해서 이적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 메시를 둘러싼 이적설이 뭐 처음이 아닌데 갑자기 이걸 굳이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했을까 메시가 좀 화가 났나 너무하다 싶었나 이런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 이적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이적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건 최근에 사실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아요. 바르사로나를 둘러싼 물론 지금 전세계 축구가 최근에 사태 때문에 다 연기되고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또 임금작가 문제들 때문에 약간 좀 충돌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메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떠난단 말이야? 진짜? 인테르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서둘러서 좀 진화한 거죠.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메시 입장에서는 이 이적설은 이건 좀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다. 너무 많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딱 바로잡은 거고요. 세 번째가 제가 봐서는 이번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거 멘띠라 거짓말입니다. 라고 했던 게 사실 요 세 번째가 더 컸던 것 같아. 뭐냐면 제가 세 가지를 바로잡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외계인 있잖아요. 호나우진유 호나우진유가 위조여권 소지혐이 때문에 파라가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었습니까? 최근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 그 보석금을 메시가 대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시가 멘띠라다. 거짓말이다. 제가 봐서 요거는 메시가 꼭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석이라고 하는 건 저도 법률 요구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보석은 형이 다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보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석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그 이후에 도주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잠깐 보석금 돈을 내고 감옥에서만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잘못했거나 혹은 혐의가 있는 것을 끊임없이 다투어야 돼요.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호나우진 이유는 완전히 형이 끝난 게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보증금을 내줬다고 하는 거는 약간 논란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연구고리 하나였어요. 바르소노나 전 선배여서 전에 뛰어서 이런 것 때문에 메시가 호나우진유를 도와줬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메시도 호나우진유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 혹은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팩트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쉽습니다. 이렇게 메시가 무엇을 그러면 페이크 뉴스라고 했는지를 세 가지를 정리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시가 올해에만 이렇게 자신의 SNS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떤 자신의 의견 메시지를 던진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 초에 아비달과 발베르 데 전 감독이 나간 거는 선수들과의 어떤 뭐가 안 좋았다 이런 것 때문에 메시가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도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바르셀로나 이사회에서 저희 선수단 임금 삭감 좀 하자고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근데 선수단이 사회적 책임을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메시가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선수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메시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참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선수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기존 미디어들 올드미디어 이런 데다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어떻게 기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즘은 진짜 확실히 그런 데다가 자기의 생각과 메시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가감 없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건 또 승리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메시지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많이 쓰겠죠. 이제는 유튜브도 이러다가 하려나? 우리 채널 와서 하면 안 되나? 내가 엄청나게 대변인처럼 잘해줄 수 있는데 저 저 너무 이렇게 혼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언제든지 저희를 다수네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